안녕하십니까 네 왜 절석하신 분들도 있고 늦게 오시는지 아니면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 근데 그게 대기 중에 전염이 되는 것도 아니고 길 가다가 호흡하는 데 전염이 되면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경우인데 이건 뭐 접촉이나 아니면 특별하게 주변에 감염자가 있을 때 가능한 건데 아 이게 뭐 그것 때문에 집에서 쉬고 있다? 아니 그거는 이유가 되죠 아기 때문에 걔 어차피 유치원이나 어디를 보낼 수가 없으면 데리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러고 난 다음에 정이 못 나오면 인강이라도 봐야 되는데 인강은 바이러스 끝나고 이러면 큰일 난다는 얘기죠 오늘은 167페이지 상업 입주를 하시잖아요 그래요 집에서 복습은 하고 계시나요? 복습은? 아니 도대체 제가 그건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모르는 내용은 어떻게 해소하세요? 강의를 들어도 바로 이해가 안 되는 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용어나 그거는 어떻게 해소하세요? 집에 가중교사가 따로 있나요? 그 양반이 집에 가면 다시 쭉 설명해 주나요? 아니면 박한 양반이 도와주나요? 이게 궁금한 게 있으면 그걸 물어봐서 해소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빨리 용어가 정리가 돼야 그렇죠? 지금 이제 2월이죠 이거 2월달 지나면 3월달부터는 날짜 가는 속도가 한 1.2배 정도 빨라져요 그러다가 한 7월달 되면 한 1.5배 9월달 되면 한 2배로 빨라져요 그냥 팍팍팍 간다고요 그러니까 미리 좀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힘드시잖아요 우리가 상업입지론에 대한 것을 배우시는 거죠 우리가 상업입지를 선택할 때 기본적으로 상업적인 활동을 통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게 수익성을 이제 목표로 해서 우리가 이제 상업지 상점을 우리가 오픈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상업입지론에서는 뭐를 올릴 수 있는 부분 수익성에 근데 이 수익성에 기초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을지 그거를 판단하는 게 뭐냐면 그게 상권이에요 그러니까 점포를 개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분석을 해야 되냐면 상권의 분석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 상권이라는 거는 우리가 다른 말로 배우지라고도 얘기를 해요 배우지 그러니까 이 상권이라는 거는 이 고객이 존재하는 공간이자 점포의 매출이 발생하는 공간 그게 상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고객 있죠 고객의 이제 예를 들어서 숫자 있죠 고객 밀도가 높으면 놓을수록 또 그 다음에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죠 상권이 양호하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 나온 것처럼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상권의 범위라는 거는요 고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업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상권을 측정하는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보셔서요 거기 보면 이제 현지조사법이라고 있어요 현지조사법을 활용하는 것은요 그 상권을 찾아주는 고객들에게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아니면 설문조사 대면 조사를 통해가지고 상권의 범위를 유추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심지어는 마트나 백화점에서 카드 발급해 주죠 카드 발급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그 내역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몇 번 방문하고 주로 구매하는 상품 그 다음에 소비하는 금액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험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상권을 측정한다는 것은 이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센서스 자료 있죠 지자체를 통해가지고 주로 신도시 개념을 가게 되면 거주하는 사람들의 평균적인 연령대가 좀 젊어요 그러면 거기 아이들도 좀 어리죠 그러면 키드 어떤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가 돼 있고 그렇죠?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조사하는 게 있고요 수학적인 분석법에 대해서는 레일리하고 허프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 조금 있다가 뒤에서 배우시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상업지의 입지 조건이라고 쭉 나와 있는데요 그거는 그렇게 크게 중시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거기 보는 가로의 조건 뭐 이런 것 있죠 이런 것들은 일본 애들이 중시하는 요건이에요 가로 조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점포가 들어서 있을 때 점포하고 가로가 너무 넓게 포진이 돼 있으면 고객의 점포에 도달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입점을 해야 된다는 거니까 그거는 외우거나 하실 필요는 없어요 참고하셔도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뒷페이지 넘어가시면요 상권에 대한 획정 방법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거는 시험에서 지문으로 한번 나온 거예요 분산시장 접근법이라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시장 침투법이라고 있죠 이게 대부분의 점포에서 주로 쓰는 게 시장 침투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가령 예를 들어서 어느 도시에 H라는 백화점이 있으면 이 백화점이 이 도시 전체를 자기가 다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할 텐데 만약에 이 주변에 A라는 백화점이 하나 들어서게 되겠죠 그러면 서로 간에 상권이 이렇게 겹친다고 보시면 돼요 측정을 할 때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시장 침투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보는 상권의 형태가 겹쳐지는 백화점이라든가 슈퍼마켓 또는 마트 이런 애들이 있죠 이런 애들의 상권의 범위를 측정할 때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공간 독점법이라는 것은요 거리 제한을 두는 업종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한 게 뭐 얘기했냐면 예전에 우리나라의 주유소 있죠 주유소는 반경 2km 내에는 다른 주유소가 들어설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을 얘가 독점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거리 제한이 없어졌죠 그래서 예전에는 주유소가 꽤 괜찮은 업종이었어요 현금 장사였었고 공간을 독점하고 있었고 그런데 요즘은 거리 제한도 없어지고 대부분 카드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점이 사라진 거고요 그 다음에 분산시장 접근법이라는 건요 이게 여러분 시험에 지문으로 한번 나온 거예요 그냥 맞는 지문으로 전문화된 상품으로서요 특정 수요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중심성 분석을 이용하는 분산시장 접근법이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에 가면 논현동 쪽에 가구거리가 있어요 거기서 주로 수입가구 취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태리제 대리석 침대 하나가 한 2억대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소비할 수 있는 계층이 있는 곳은 상권이 여러 군데에 펼쳐져 있지는 않죠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수요를 대상으로 할 때는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용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는 게 시험에서 답으로 인용한 적은 없고 분산시장 접근법 정도만 명시가 된 거니까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71페이지 거기 중간 박스 밑에 가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라고 해놨어요 그죠? 이게 상업입지론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의 계열을 보시게 되면 지난번에 이렇게 해드렸죠 얘는 재화의 도달거리하고요 최소 요구치의 관계를 토대로 공간상에 분포하고 있는요 도시의 수라든가 또는 규모라든가 또는 기능 등을 설명해주는 이론이 그게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중심지의 성격이요 이게 도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심지는 주변 배후지에 뭐를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중심지라고 얘기를 해요 가령 예들어서 세종시에는 백화점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여기서 백화점 이용하려면 어디를 나가셔야 돼요 그럼 만약에 지척이 대전이 있고 여기 세종이 있고요 이쪽에 만약에 옥천 만약에 이렇게 있다 라고 가정했을 때 뭐 밑에 있나요? 여기 있나요? 뭐 신탄진 뭐 이런 거 있겠죠 그러면 얘가 중심지고요 여기가 배후지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중심지는 주변 배후지에 재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중심지론이라는 게 중심지가 도시 개념을 우리가 지칭하는데요 도시는 도시민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줘요 우리가 도시에 들어오는 인구들에게 취업이나 교육이나 금융이나 행정이나 또는 교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게 그게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의 어떤 규모가 다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규모가 크면요 크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규모가 작은 도시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다 크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도시 있죠 이 도시는 공간상에 분포하고 있는 숫자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적겠죠 대신에 이런 서비스를 제공받는 배우지 역할을 하는 도시들은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 논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최소 요구치라고 해놨죠 최소 요구치라는 건 뭐냐면 이 중심지가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인구수 또는 고객수를 우리가 최소 요구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인구 한 100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크고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재화의 도달거리는 뭐를 재화의 도달거리라고 그러겠어요? 재화의 도달거리 이거는 중심지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 있죠 이 서비스가 도달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간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변 배우지에서 교통비용을 지불하고서까지 물건을 구매하러 갈 수 있는 최대한의 공간 범위를 뭐라고 그런다 그걸 재화의 도달거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중심지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이게 커지는 거예요 재화의 도달거리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171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중심지 이론은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 요구치의 관계를 설명한 이론으로 취락이나 상점의 규모와 공간적 배열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다 그래서 취락이나 상점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배우지가 필요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작은 취락이나 상점은 적은 배우지를 큰 취락이나 상점들은 큰 배우지를 필요로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규모가 크면 클수록 이 상권의 범위가 그만큼 넓게 펼쳐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만 서비스가 일정한 부분 유지가 될 수 있더라 그래서 뒤에 가면 이론적 내용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면서요 거기서 기본적인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 중심지라고 우리가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 중심지 기능이라는 것은 배우지역에 재화 용역을 제공하는 기능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런 기능을 갖춘 공간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중심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배우지는 중심지로부터 재화 용역을 제공받는 지역을 뭐라고 그런다? 배우지 그 다음에 최소 요구치 나와 있죠 최소 요구치라는 것은 중심지가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수요 있죠 인구, 고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최소 요구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중심 기능에 따라 최소 요구치의 규모가 어떻게 돼요?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만약에 백화점 정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려고 하면 고객 인구가 최소한 50만 이상은 돼야 돼요 그 정도의 도시가 돼야지만 이 서비스가 제공이 돼요 왜냐하면 백화점에 하루 매출이 있죠 한 6, 7억 정도 유지되려고 하면 고객 인구가 그 정도는 돼야지 들을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는 그 조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서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재화의 도달거리라고 돼 있죠 이거는 중심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있죠 이게 도달할 수 있는 최대의 공간 범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재화의 도달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요 더 이상의 수요는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충정도가 가게 되면 또 이런 천안 이런 데가 있죠 그러면 이 천안 주변에 가면 아산이라는 데도 있고요 이쪽으로 하면 서산 당진 이런 데도 있어요 얘네들은 여기가 중심 역할하기 때문에 여기서 재화 서비스를 제공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구별하시면 돼 있고 그래서 거기 밑으로 내려가시면 동그라미 디귿을 보면 중심지의 성립 조건이라고 돼 있죠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화의 도달 범위 내 뭐가 존재해야 된다 최소 요구치가 존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대전에 만약에 백화점이 L 백화점이 하나 있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이 A라는 백화점은 대전에 있는 사람들만 고객으로 확보해도 충분히 이 서비스가 제공이 돼요 그런데 이 L 백화점에서 제공되는 이 서비스는 주변 도시까지도 영역이 미치는 거죠 그러면 자기들이 원하는 수요를 충족하고도 그 이상의 수요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이 중심지의 기능이 계속 유지될 수 있어요 없어요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심지의 성립 조건은 재화의 도달 범위 내 뭐가 있어야 된다 최소 요구치가 존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디든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개사 학원이 있는데 서울에 있어요 그렇죠 서울의 특정한 구에 있어요 만약에 강남구에 있다 그러면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그 구민들만 수강생으로 확보해도 충분히 중개사 서비스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전국에서 예를 들어서 수도권이 있죠 서울 전역과 수도권에서도 그 학원으로 몰려온다고 하면 당연히 그 학원의 입장에서는 매출이 어떻게 돼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두 늘어나겠어요 강의실도 늘어나고 예전에는 학원에 한 천명 가까운 인원이 학원에 이렇게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강의실 안에 수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강의실 하나 또 있고 거기는 모니터가 있어요 그래서 늦게 오는 사람은 모니터로 봐야 돼요 단일 강의실이 크잖아요 그러면 저기 뒤에서 뭐도 등장했냐면 망원견도 등장한 거예요 중간에 모니터가 이렇게 있는데 중간에 중간에 강의실이 길죠 이렇게 길면 이 중간에 모니터들이 있어요 너무 멀어서 칠판에 있는 글씨나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정도 그래가지고 이때는 뭐도 전쟁이었냐면요 쉬는 시간이 있죠 화장실 갔다 와야 되잖아요 이런 무진장이 많잖아요 이 풀려나가가지고 다시 모이기까지가 시간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어떤 학원은 어디 있었냐면 무슨 킴스클럽인가 이런 쇼핑몰 안에 있었어요 학원이 그런데 그 구조가 뭐냐면 화장실이 그 층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딱 쉬는 시간이 되면 아래 위층으로 막 펼쳐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모이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모이는 것도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참 지금은 우리 참 단출하죠 그렇죠 오붓한 그러니까는 졸다 걸리면 바로 눈에 띈다 이런 얘기죠 옛날에는 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그 내용은 아시겠어요 중심지의 성립 조건 이건 저기 그래프로도 구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래프를 그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프의 모양은 나오진 않아요 나오진 않고 거기서 거기 보면 하단에 원 나와 있죠 원이 두 개가 그게 이제 이런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요 여기가 이제 중심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5가 되고요 여기 구성이 됐을 때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손익분기점이에요 손익분기점이니까 비용과 수액이 같아지는 지점이죠 그랬을 때 여기를 넘어서는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 이게 이윤이 발생하는 지점이에요 이윤이 그랬을 때 여기가 B가 되고요 여기가 A가 됐을 때 얘가 재화의 도달범이고요 여기 있는 B가 이게 최소 요구치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한 학원이 있을 때 이 학원은 가령 예를 들어서 강남에 있는 학생들만 수강생으로 확보해도 충분히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서울 전역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최소 요구치 이게 재화의 도달범이잖아요 재화의 도달범이 안에 뭐가 있으면 최소 요구치가 있으면 이 학원은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이 되죠 그럴 때 이제 얘를 돌리면 이게 링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교재에 있는 그림이죠 그럴 때 이렇게 재화의 도달범이 안에 최소 요구치가 있으면 중심재의 기능을 계속 서비스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여기가 뭐가 되냐면요 B가 되고 여기가 A가 되는 거예요 이게 최소 요구치고 이게 재화의 도달범인 거예요 이 학원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서울 전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수강생으로 확보해야 되는데 이 학원으로 오는 사람은 강남에 있는 사람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면적은 뭐가 발생하는 면적이 되냐면 손실이 발생하는 면적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최소 요구치 재화의 도달거리 밖의 최소 요구치가 있으면 중심지가 성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 그림이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림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림 안 나오죠 그냥 내용상에서 이해만 조금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옆에 제가 하면 배우지의 형태라고 나와 있죠 배우지의 형태를 봤었을 때요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배우지의 형태를 보시게 되면 이게 단일 중심지일 때는요 원형으로 성립이 가능해요 원형으로 원이 이렇게 있으면요 원 안에 중심지가 이렇게 있으면 원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균등하게 재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없어요 이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복수의 중심지라고 가정하게 되면요 원형으로서는 성립할 수가 없고요 정육각형 모델이 됐을 때 왜냐하면 원형으로 했을 때 다수의 중심지가 있다고 그러면요 이런 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지역도 존재할 수 있어요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겹치는 부분이 발생해서 불필요한 경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수의 중심지가 있을 때는요 가장 이상적인 모형이 정육각형 모델이라고 그래요 이런 식의 정육각형이 있으면요 이 안에 중심지가 있다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균등하게 재화 서비스가 제공받을 수 있어야 없어요 있겠죠 그래서 복수의 중심지일 때는 정육각형의 모델이 이상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림 밑에 중심지의 계층이 있죠 고차 중심지 수로 중심지 존립을 위한 뭐가 크겠어요 최소 요거치가 크겠죠 그리고 중심 기능의 도달거리가 크기 때문에 시장 지역이 넓고 그 수는 적기 때문에 중심지 간의 간격은 어떻게 돼요 넓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규모가 큰 도시는 공간상에 분파하고 있는 숫자도 적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규모가 작은 도시는 공간상에 분파하고 있는 숫자도 많고 상대적으로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거기 4번에 보면 중심지의 변화라고 해놨잖아요 거기 기억에 보면 인구 밀도가 증가하고 경제가 활성화되면 중심지 간의 간격이 좁아질 수도 있다는 것 있죠 이게 부동산학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정도가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가령 얘들아 무슨 얘기가 되냐면요 만약에 천안이라는 도시가 있었을 때 이 주변에 아산도 있고 이쪽으로 가면 당진도 있고 서산도 있고 그 다음에 태안도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인구가 한 10몇만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특정한 어떤 도시나 군에서는 백화점이 들어설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3개 지역이 통합됐다고 가정해보세요 통합이 되면 얘네 전체 인구가 50만을 가깝게 육박하거나 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도 백화점이 하나 들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중심지가 또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의 어떤 변화를 보고 장차 어떤 개발이라든가 이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추정할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부동산학적인 관점에서는 그리고 이제 또 자동차 교통이 발달하면 저차 중심지는 쇠퇴요 고차 중심지가 발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80년대 아마 후반 정도에서 마트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마트가 들어오게 됨에 따라서 누가 타격을 일단 받냐면 동네 슈퍼도 타격을 받았지만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있죠 거기에 있는 슈퍼들이 대부분 다 타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트에 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가격이 어떻게 돼요 단가가 저렴해요 물론 대용량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뭐가 보급이 되고 난 다음에 자동차 있죠 자차가 늘어나면서 차를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일주일치 식료품을 한꺼번에 구매하고 오는 거죠 그러면 단지 앞에 있는 슈퍼에서는 딱 떨어진 거 필요한 거 그것만 구매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단지 내 상가들이 많이 주고 타격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중심지 이론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고차 중심지수로 거리가 멀고 그런 내용이고요 디귿에 보게 되면 저차한 중심지에서 고차한 중심지로 갈수록 중심지의 수는 무슨 형을 이룬다고 그래요 피라미드 형을 이룬다고 그래요 그거는 그림상에서 보시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교육서비스를 예를 들어보게 되면요 시골에 가면 면단위에 보면 초등학교까지의 교육서비스가 제공이 되죠 그런데 군단위를 가게 되면 어디까지? 중고등학교 그다음에 씨로 넘어가면 대학교 제공되는 교육서비스의 질이 틀리죠 이런 식으로 올라갈수록 무슨 형태를 이룬다는 거예요 피라미드 형태 여기가 숫자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좀 줄어들고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슨 형태를 이룬다 피라미드 형태를 이룬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허프의 중심지 이론이라고도 있어요 여기 있는 크리스탈러의 모형은요 도시와 도시 간에 있죠 도시와 도시 간의 어떤 기능이라든가 어떤 서비스 이걸 다뤘다 그러면 허프의 중심지 모형은요 도시내 거주하고 있는 고객들이 있죠 고객들이 특정한 점포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허프의 중심지로는 미시적인 분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거기 점포의 매상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요 소비자의 성향으로 고밀도의 시가지에 거주하는 소비자는요 특정한 지역에서만 상품을 구매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조금 세종에 있는 양반이 세종에도 마트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굳이 대전을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 수십 년 단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품에서 취급하는 디자인 이런 게 꼭 자기 맘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쇼핑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원하는 상품들이 있죠 상점이 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자체에서 소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거는 지정학적인 것도 영향을 줘요 기본적으로 수도권에 가게 되면 일산이라는 도시가 있고 분당이라는 데가 있어요 자체 소비 비율은 일산이 높아요 일산이 높은 이유가 뭐냐면 일산에서 강남 가기가 힘들어요 자이로를 타고 쭉 그런데 분당에 거주하는 분들은 대부분의 인식이 뭐냐면 내가 분당에 거주하고 있지만 나는 강남 사람이라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어요 대부분 분당으로 유지한 분들이 강남에 거주하다가 분당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들의 생활권형은 거의 어디랑 겹쳐있다고 보시면 돼요 강남하고 겹쳐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체 소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쪽에 나가서 소비하는 케이스가 좀 많으니까 그런데 그런 상권에 대한 부분은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영업을 하실 때 기초적인 분석은 해놓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어느 도시에서 영업을 하게 됐을 때 그 도시에 상권이 있죠 거기에 따른 맵이라고 그러죠 지도 이런 거는 만들어 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객이 찾아왔을 때 거기에 따른 어떤 정보나 이런 걸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3번에 보면 소비자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품을 선택하라는 경향이 있는데 적당한 거리에 고천 중심지가 있으면요 인근의 저천 중심지를 지나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종시에 거주하는 분들도 대전하고의 교통 연계가 좋으면 굳이 여기서 소비하기보다는 그쪽에 가서 소비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일상의 필수품 있죠 이런 거는 우리 동네도 팔아요 그런데 내가 조금 더 필요한 선매품이라고 해서 의류나 가구나 가전 이런 것 있죠 그거는 우리 동네에서는 안 팔아요 그런데 조금 나가면 규모가 큰 도시에서는 그걸 소비하는 거죠 그럼 내가 한 번에 구매를 하러 나갈 때 내가 원하는 걸 한꺼번에 소비하고 싶을 때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보다는 조금 더 벗어나서 교통이 편리한 것을 따라서 구매하고 돌아오는 소비 패턴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분석하고 있는 게 허폐의 중심지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상권 분석에 관한 기법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는 별표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상권에 관한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얘네가 계산 문제로도 나올 수 있고요 이론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상권에 관한 이론에서 가장 일단 대표적인 게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에요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은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학창시에 배웠던 아이장 뉴튼의 만류인력의 법칙이 있죠 그거를 인용한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식을 보게 되면 두 물체 간에 끌어당기는 힘이 있죠 인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요 질량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논리가 뉴튼의 만류인력의 법칙이라는 사고인데 이거를 그대로 특정한 도시에서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힘이 있죠 그거를 가지고 상권에 대한 범위를 최초로 규명한 사람이 레일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론은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은데 얘가 최초라는 점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서 인용을 할 때는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을 중심으로 인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레일리는 1930년대 미국의 도시를 실태조사해서 소매 인력 법칙을 도출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두 도시는 도시 간 분기점 부근의 중간제로부터 상권에 미치는 흡입력이 있죠 그 흡입력을 유인력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유인력의 크기는 두 도시 인구의 크기에 비례하고요 중간 지점에서 두 도시에 이르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일단 기억하시는 거예요 고객을 끌어당기는 유인력이 있죠 유인력은 도시의 크기 있죠 레일리는 인구를 제시한 거죠 여기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거리의 제곱에 뭐 한다고요 반비례한다고 이렇게 제시한 거예요 이게 시험에 인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재작년 시험에는 이게 답이었어요 이걸 바꿔서 크기에 반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그걸 1번 지문으로 준 거예요 맞추라고 준 거죠 그 다음에 2도로 낼 수 있는 두 번째가 뭐냐면 경계예요 경계라는 것은 A도시하고 B도시가 있을 때요 A도시와 B도시의 크기가 같으면 경계는 중간 지점이 되더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A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B도시가 있을 때요 얘도 인구가 5만이고요 얘도 인구가 5만이면 서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간에 C라고 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객들을 끌어당기는 힘은 똑같이 같기 때문에 경계는 중간 지점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A도시가 B도시보다 두 배 이상 크면 경계는 어느 도시 쪽에 가깝게 결정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가 10만이면 일단 얘가 규모가 크죠 그러면 끌어당기는 힘이 어떻게 돼요 훨씬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경계는 이렇게 규모가 작은 B도시 쪽에 가깝게 얘가 세력권의 범위가 커지니까 그래서 이게 이론으로 낼 수 있는 파트가 이거 두 가지인데 얘도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그런데 주로 얘가 한 세 번 인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기억하시고 경계에 관한 이해가 조금 있으시면 돼요 그러면 내일 내 소멸력법 측에서 유인력에 대한 크기 있죠 이걸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 하단에 174페이지 하단에 가면 수식이 나와 있죠 그거는 참고하셔도 되고요 옆 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175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디귿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여러분 기출에서 인용이 됐던 건데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유인력의 크기를 계산할 때는 이걸 식으로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거기 보면 A도시 있죠 A도시는 인구가 몇 만이냐면 40만 명이고요 B도시는 인구가 10만 명이에요 그리고 C도시의 인구는 5만 이렇게 준 거죠 그리고 A도시에서부터 C도시 간의 거리 있죠 거리는 10km B도시와 C도시 간의 거리는 몇 km? 5km 이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요 여기 C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5만 명 있죠 5만 명은 A와 B도시로 각각 몇 명씩 유인이 될 수 있느냐 이걸 계산하라는 거죠 그러면 유인력의 크기를 대산하려고 하면 이 식을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먼저 A도시의 유인력의 크기를 계산하면 식이 여기는 거리에 대한 뭐가 되겠어요 제거 여기는 뭐 인구 그럼 A도시의 인구는 몇 만이냐면 40만이죠 여기 40만 줬죠 그다음에 거리는 몇 km? 10km 10의 제곱이죠 그러면 100이잖아요 그러면 공 두 개가 사라지니까 얘는 4천 나오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B도시의 유인력의 크기를 계산하려고 하면 얘도 똑같이 인구는 몇 만? 10만 거리는 몇 km? 5km 5의 제곱이면 25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얘도 4천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전체에서 각 도시의 유인력의 크기를 계산하려고 하면 지금 제시된 도시가 A와 B 두 개밖에 없죠 그러면 A 플러스 B분에 A를 구하라면 A를 대입하면 되고 B를 구하라면 B를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각각의 유인력의 크기가 4천, 4천 나왔죠 그럼 A와 B를 합하면 얼마예요? 8천 8천 분의 4천이면 8분의 4니까 0.5 50%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A도시로 50% B도시로 50%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C도시의 인구가 5만이잖아요 그럼 A도시는 몇 명? 2만 5천 명 그다음에 B도시로 몇 명? 2만 5천 명 그게 답이었어요 그런데 출제자는 오지선다를 줄 때 반반 50%의 비중을 준 거는 3번 지문밖에 없었어요 2만 5천 대 2만 5천 그러니까 계산할 수 있는 요령이 있으면 풀 수 있다는 얘기고 이렇게 해서 그냥 단순 대입해서 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논리로 갈 수도 있어요 A도시가 있고 B도시가 있잖아요 A도시가 인구가 40만이죠 B도시는 인구가 몇 만? 10만 그러면 A도시가 B도시보다 4배 크죠 그런데 거리를 보게 되면 얘는 10km고 얘는 5km잖아요 그러면 A도시가 B도시보다 2배 멀죠 2배 멀는데 거리의 제곱이니까 4배 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식을 배열하면 4대 1이 4대 1이 되겠죠 그러면 내양은 내양끼리 외양은 외양끼리 곱하니까 4 곱하기라면 4잖아요 1 곱하기 4하면 4잖아요 4대 4라는 거는 8분의 4와 8분의 4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0.5, 0.5잖아요 그럼 각각 몇 프로씩? 50%씩 그렇게도 배열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례식은 계산기를 안 써도 되는 거고 이거는 계산기를 써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계산기를 쓰나 비례식을 하나 계산 싫어하는 분은 둘 다 싫은 건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낙담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런 요령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문제를 드릴 때 3월달부터 자료가 다시 나가겠죠 3월달 자료는 오지선다로 나가요 그러면 무슨 문제도 들어가겠어요 계산 문제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하게 해주는 거예요 익숙하게 그런데 항상 이렇게 위헌염 하시는 게 뭐냐면 기출에서 나왔던 문제는 지금 들여다보면 쉬운 것 같아요 해설도 나와 있고 푸는 방식도 선생이 알려주고 그러니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시험장이 들어가면 이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내가 배운 거하고 틀린데 그때 가르쳐준 바에서 대입을 해보면 딱딱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황하고 시간을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에 그렇게 집착하실 필요는 없어요 할 수 있는 요령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요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라고 있어요 이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을 봤을 때요 얘는 레일리의 이론을 수정한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저 조건에 의하면 C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 중에 절반은 A도시로 절반은 B도시로 구매하러 간다는 것은 우리가 규명을 했어도 과연 그 지점이 A도시로부터 몇 키로 떨어진 지점인지 또는 B도시로부터 몇 키로 떨어진 지점에 대한 정확한 경계를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을 수정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수정 소매인력법칙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 컨버스의 모형에 대한 것을 보시게 되면요 안에 보면 박스 안에 식이 있죠 식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거기 보면 DA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은 그러면 경계 지점은 A도시로부터 몇 키로 지점이냐는 얘기예요 그럼 모를 중심으로 A도시를 기준으로 경계 지점을 찾으라고 그럴 때 이렇게 A가 나오겠죠 그러면 루트 안에 분모가 A의 면적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를 기준으로 구하라고 했을 때는 A를 만약에 B도시를 기점으로 구하라고 하면 분모가 뭐가? B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B의 면적이 되겠죠 여기는 A, B 간의 거리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조건을 가지고 한 페이지 넘기시면요 상단에 예제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조건이 뭐냐면 이런 조건이에요 이게 실제 시험상에서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A, 여기가 B 그래서 얘는 매장 면적이 1000평방미터고요 얘는 매장 면적이 9000평방미터 이렇게 해주고요 중간이 4키로 여기가 2키로 그 다음에 여기가 6키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8키로 여기 0 조건을 이렇게 해주고요 지문은 이렇게 준 거예요 A로부터 1키로미터 지점 2번은 A로부터 2키로미터 지점 그 다음에 3번은 A로부터 4키로 그 다음에 4번은 A로부터 5키로 그 다음에 5번은 A로부터 7키로 이렇게 주고 경계 지점을 찾으라고 문제를 출제한 거예요 기출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림 나오고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출제자는 힌트를 준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이제 레일리의 이론을 봤을 때 저기 보면은 경계를 얘기했었죠 A도시하고 B도시의 크기가 같으면 경계는 중간이 되죠 그런데 A도시가 B도시보다 크면 경계는 무선도시 쪽에 가깝게 규모가 작은 B도시 쪽에 가깝게라는 얘기잖아요 얘가 9000이죠 얘는 1000이잖아요 얘가 규모가 크죠 그러면 경계는 중간이 될 수는 없어요 중간 기준에서 왼쪽으로 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1번과 2번을 제외한 3, 4, 5번은 답이 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조건에서 출제자는 암시를 해준 거예요 힌트를 그러면 답은 1번 아니면 몇 번 2번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단순하게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A, B 간의 거리는 8km잖아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이렇게 했을 때 이거 계산하면 9 나오겠죠 그러면 루트 9라는 건 루트 3의 제곱이죠 이게 없으면 3 나오는 건데 이건 우리가 그냥 수식으로 풀 때 하는 얘기고 콤버스 모형의 배경음악을 또 이렇게 깔아주셔가지고 이걸 루트 9를 계산기 놓고 찍게 되면 3이 나와요 그러면 루트 9개 계산하면 이게 3 나온다는 거죠 1에다 3을 더하면 4 8을 4로 나누면 이게 답이 2km예요 얘가 답이었다고요 이게 18회 때인가 나왔으니까 한 10년도 넘었죠 그때 한 번 나오고 왜 안 나오겠어요 그 이후로 루트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삐진 거예요 니들은 계산 잘해서 좋겠다 이 계산기 딸랑 하나 주고 루트를 계산하라는 얘기냐 난 루트 계산해 본 적이 없다 난리가 난 거죠 그 이후로 능재가 난 거죠 그래서 계속 레일리하고 허프 모형만 출제를 했던 거예요 그 이후로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죠 그 이후로 최근에 한 28회 있죠 28회 이전에 보면 23회, 24회, 25회, 26회, 27회, 28회 올 때까지 레일리하고 허프가 돌아가면서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28회 이후로는 애들이 또 소식이 끊겼어요 한 2년 동안 안 나온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계산 문제가 나오면 다시 레일리하고 허프 모형에서 출제될 수 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얘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출제자들이 의표를 찌르는 걸 좋아해요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는 잘 안 내요 기다림에 지쳤을 때 한 번 내는 거예요 잊어먹었을 때쯤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툭 나올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게끔 해드리는 거예요 가끔 외부 모의고사 같은 거 접하게 되면 선생들이 이쪽에 문제를 내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리해서 소수 계산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요 그 밑에 가면요 허프의 확률 모형이라고 있어요 이 허프의 확률 모양을 토대로는요 뭐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냐면 점포에 시장 점유율이 있죠 그리고 매상도 있죠 이거를 추기할 수 있어요 허프의 모형을 가지고 그런데 허프의 모형을 보면요 레일리하고 컨버스의 소매 인력 이론들은 단지 두 지역 간의 상호작용만을 설명한다고 해놨죠 그런데 허프의 모형은요 다수의 배우지 간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이 레일리하고 컨버스의 모형은요 점퍼나 도시가 딱 몇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 이상의 모델은 제시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30년대 1930년대 미국의 지방의 어떤 소도시 있죠 걔네를 기준으로 해서 이론이 전개된 거예요 특히 레일리의 이론은 미국의 텍사스주를 모델로 해서 만들어진 이론이에요 텍사스주라는 것이 미국의 중심이라는 게 동부 쪽에 포진되어 있고 텍사스는 남부 쪽에 있다고요 멕시코 국경에 있는 거 원래 텍사스주 자체가 원래 멕시코 땅이었어요 멕시코 땅이었는데 예전에 미국하고 멕시코하고 전쟁을 펼쳐가지고 멕시코가 졌어요 그래서 전쟁에 대한 배상금으로 넘겨준 게 텍사스, 그 다음에 플로리다주 이런 것들이 넘겨준 거예요 지금 아마 뒤에 후세 역사가들이 텍사스주 일대가 지금도 멕시코 땅이었으면 멕시코가 지금의 멕시코가 아닐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어떤 논리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기가 만약에 서산이라는 데고 여기가 당진이라는 데예요 그런데 여기 중간에 뭐가 있냐면 태안이 있어요 그러면 태안에 거주하는 사람이 군이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쇼핑을 하기 위해서는 서산하고 어디 당진뿐만 아니라 조금 나가면 뭐가 있냐면 천안이라고 규모가 좀 더 큰 도시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쇼핑하면 다양한 쇼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이게 1930년대 이론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서 차량을 이동을 해도 한 시간 반 걸리는데 옛날에 1930년대는 이동할 수 있는 운송수단이 뭐였겠어요 달구지였다고요 그렇죠? 소가 뭐는 그거 몰고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거의 하루가 꼬박 걸리는데 여기 갔다 오려고 하면 몇 방 며칠이 걸릴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통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원거리의 규모가 큰 도시가 있어도 거기까지 구멸을 나가는 논리는 성립이 안 됐을 거라고 추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몇 개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두 개밖에 없다는 가정이고요 그런데 허프의 모형은 뭐냐면 대도시 지역을 가게 되면 점포가 딱 두 개만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얘 말고도 최대 점포가 일곱 개가 포진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식을 대입할 때는 일곱 개까지도 계산식을 유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일곱 개까지 계산하려고 하면 아무리 쉬워도 어떻게 돼요? 어렵지 시간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현재 계산상에서 최대 몇 개까지 줬냐면 세 개까지 줬어요 그러면 대도시 지역 내에는 다수의 쇼핑센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네들에 대한 뭐를 시장 점유를 구하려고 하면 개별 점포의 효용의 값을 구하면 돼요 구해서 얘가 20, 얘가 30, 얘가 50으로 이렇게 구했죠 구하고 난 다음에 개별 효용을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럼 세 개 다 다하면 얼마예요? 100이잖아요 그중에 A 점포의 시장 점유를 구하라고 하면 A를 대입하면 돼요 그럼 100분의 20이니까 몇 프로? 20% B를 대입하면 100분의 30이니까 30% 그러니까 이 안에서 시장 점유를 구하기 위해서는 개별 점포의 효용의 값을 구해야겠죠 그걸 구하면 내용을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여기 레일리하고 컨버스하고요 여기 있는 허프 모형에서의 차이점이 뭐냐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허프의 확률 모형에 보면요 디귿을 가보시면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에 따르면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경쟁 점포의 수, 점포와의 거리, 점포의 면적에서 결정이 된다고 그랬죠 이 중에서 레일리의 모형하고 다른 차이점이 뭐 있겠어요? 그게 경쟁 점포의 수라고요 레일리하고 컨버스 모형은 경쟁하고 있는 노트륨이 딱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쟁 점포의 수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시험에 두 번 인용이 된 거예요 지문으로 그래서 이 경쟁 점포의 수까지 반영한 것은 허프 모형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그러면 허프 모형을 가지고요 뭐를 우리가 추정하려고 그러면요 시장 점유를 우리가 추정하려고 그러면요 거기 박스 안에도 보게 되면요 전체 점포에서 특정 점포에 갈 확률이라고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그게 시장 점유의 크기를 구할 때는 A 점포의 유일력과 B 점포의 유일력을 합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런 얘기죠 개별 점포의 유일력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식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A 플러스 B를 합한 것 있죠 합계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식으로 하면 이 앞에 시그마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그마가 합이라는 의미잖아요 합계 그런데 이렇게 하면 식이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빼버린 거예요 그냥 풀어서 그래서 만약에 A의 시장 점유를 구하라면 A를 대입하면 되고 B를 구하라면 B를 대입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뭐를 우리가 구해야 되냐면 얘를 구하려고 하면 개별 점포의 뭐를 그렇죠 유일력을 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개별 점포의 유일력이라는 것도요 얘는 거리에 따라서 허프의 모형은 제곱이 아니라 이게 마찰겠어요 여기는 매장 면적이 되고요 레일리는 이거를 제곱으로 줬죠 제곱으로 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레일리의 모형은 아이장 뉴튼의 만률력의 법칙을 인용한 거예요 만률력의 법칙에 보면 유일력의 크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제곱에 대한 의미도 담긴 것도 있고 텍사스조 안에 보게 되면요 조금만 소도시 한 200개가 넘어요 그 도시 간의 거리 관계를 따져봤을 때 가장 유사했던 게 제곱이래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샘플이 나왔을 때가 그래서 레일리는 제곱으로 확정을 시켜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무슨 값이 들어가 있어요 마찰 개수가 공간을 이동하게 되면 마찰 비용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박스 밑에 가면 동그라미 미음의 공간 마찰 개수라고 있죠 고객의 특정 점포를 이용하는 데 따른 교통 조건이나 하천 등의 방해 요소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특정 점포를 이용하는 데 따른 고객의 부담 정도를 얘기하는데 교통 조건이 나쁠수록 여기 있는 마찰 개수가 커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왜 고가품이 있죠 명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상점까지 도달할 때는 이 마찰 개수의 값이 작아져요 물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고객이 거기까지 물건을 구매하러 올 때 교통 조건이나 이게 상당히 양호하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솔직히 두부 한번 사려고 비행기 타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명품 구입하기 위해서는 비행기 타고 나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다이렉터로 가면 거기서 명품 구매하고 오죠 그러면서 비행기 값은 뽑았다 이러고 오는 거죠 그 정도가 돼 있어야지 고객을 유인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게 작년 시험에 나온 거예요 작년에 그래서 전문품일수록 마찰 개수 값이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작아져야 되는데 커진다고 해서 틀리게 준 거예요 그런데 이 마찰 개수도 하나 알아두시면 되는 게 이 마찰 개수는 1도 될 수 있고요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계산을 할 때 뭐를 줘야 되냐면 조건을 줘야 돼요 그래서 통상 여러 번 시험에는 2라고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나중에 한 5, 6월 달 지나가게 되면 외부 모의고사상에서는 선생들이 조건을 1도 줄 수 있고 2도 줄 수 있고 3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건은 항상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거기 우리가 176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예제가 또 나와 있죠 거기 보면 C도시 인근에 A, B 두 개 할인점이 있다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랬을 때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을 적용할 때 B 할인점의 이용객 수는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서 거리 마찰 개수 값은 얼마로? 2를 주고요 도시 인구의 몇 프로가? 60%가 이용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도 이거 대입하면 돼요 개별 점프의 유인력이 있죠 그러면 A가 있고 뭐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그림상에 볼 때 A 할인점이 있죠? 면적이 얼마예요? 면적이 5천이라고 주어져 있죠? 거리가 몇 킬로? 그런데 마찰 개수를 2를 줬으니까 10의 제곱이면 100이죠? 공득에 빠지면 50 나오겠죠? 그 다음에 B를 보게 되면 면적이 2만이죠? 거리가 20킬로죠? 20의 제곱이면 400이에요 얘도 계산하면 50 나와요 그러면 여기다 우리가 더하면 되죠 A, B 합계가 얼마예요? 50 플러스 50 분의 B 할인점 물어봤죠? 얘 50이잖아요 100분의 50이면 0.50%잖아요 그럼 50%까지는 구했어요 그런데 이용객 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C 도시의 소비자 거주자 인구가 몇 만이에요? 30만이죠? 이때 30만에 50%에서 15만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조건이 뭐냐면 30만 중에 60%가 이용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18만이잖아요 18만의 절반이면 9만 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 허프 모형은 간단하기 때문에 출제자들이 이 조건을 바꿔서 착각을 유도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여기서 읽을 때는 60%만 이용한다는 걸 읽고 내려갔는데 막상 계산 값을 구할 때는 60%를 까먹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문 안에도 몇 만이 있는 거예요? 15만이 있다고요 그래서 착각을 유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문제의 전문제가 뭐였냐면 이렇게 나온 거라고요 여기 A가 5천이죠? 1키로 그럼 1의 제곱이면 얼마예요? 5천 그 다음에 B가 2만이었어요 거리는 2키로 그러면 2의 제곱이면 그럼 얼마겠어요? 그럼 몇 프로? 50%일 거 아니에요? 기출이에요 둘 다 하나는 1키로로 주고 1키로 2키로 주고 또 한 번은 공 하나 더 붙여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허프 모형에서는 계산 문제가 인용이 됐을 때 28회하고 그 다음에 23회인가요? 그거 빼놓고 다 50% 줬어요 조건이 그래서 그때 학생분들에게 들어가서 계산을 정의 못하겠으면 50%로 생각하고 나눠서 찍어라 안 되면 그런데 요즘은 그거 바꿔서는 최대 3개까지 나온 거예요 점포가 그런데 그거 우리도 다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계산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그래서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조금 변별력이 없다고 보고 28회 때 C까지 하나 더 낸 거예요 점포가 3개 들어오고 매상고도 구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반발한 거예요 아니 왜 맨날 2개만 주다가 내가 시험 볼 때만 3개를 주는 이유가 어디 있어? 그래서 반발이 확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년하고 재작년하고는 문제가 안 나온 거예요 계산 문제가 계산 문제 안 나오고 이론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론으로 문제가 있을 땐 꼭 그런 식으로 대응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모형이 있는데 막상 이게 계산을 해서요 원리를 조금 이해하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다 그래서 반복하면 괜찮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형 정도로 있고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 소비자 분포기법서부터 하시죠 쉬었다 들어오세요 이렇게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